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도우미 김민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책이라는 문학 작품에 디자인이라는 미학을 더하는 특별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그야말로 글과 그림의 만남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직업일까요? 혹시 그림책 작가일까요? 네, 그림책 작가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직업의 포인트는 바로 글로 쓰인 작품을 디자인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북디자이너인데요. 북디자이너는 독자의 성격과 또 저자의 메시지 등을 고려해서 책의 표지나 내지를 디자인하는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네, 요즘엔 정말 다양한 책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따로 하는 직업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가 책 내용에 혼을 불어넣는다면 북디자이너는 책 표지를 통해 책의 얼굴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나 최근엔 출판계 시장에도 북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디자이너에 대한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책을 구매하는 수요도 줄어들고 이북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출판물의 수도 줄어들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디자이너의 전망도 불투망한 건 아닐까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출판계가 사장길을 걸으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존 전략을 위해서 오히려 북디자인에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최근엔 북디자인으로 책을 구매하는 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SNS에 책을 올려서 북디자인을 평가하거나 독특한 북디자인만 수집 목적으로 구입하는 독자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수집 목적으로 책을 구입하는 독자까지 늘고 있다니. 이런 경우 오로지 책 표지만을 보고 산다는 걸까요? 물론 책 표지도 중요하지만 최근 북디자인은 단순히 책 표지만이 아니라 책의 만듦새나 목차, 띠지까지 전폭적인 디자인의 분야를 아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책을 독자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책이 단순히 읽는 기능에서 벗어나서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주는 매체로 거듭났다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출판의 새 시대를 북디자이너가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가운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북디자이너는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걸까요? 북디자인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출판물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고 북디자인의 흐름, 교구조사 등 시장조사를 통해서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해서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디자인을 기획하게 됐는데요. 이후 삽화, 글의 배열, 글꼴의 크기, 색, 음영 등을 고려해서 디자인에 소요된 비용 등을 다략적으로 감안해서 고객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후 여러 개의 디자인 안을 간략하게 보인 뒤 최종 디자인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책을 디자인한 뒤에도 북디자이너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닙니다. 책이 출간된 뒤에는 신문, 잡지 광고 작업을 함께 진행하거나 만약 해당 책이 인기를 얻었다면 각종 홍보용 국지를 작업하는 데에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즉 그야말로 하나의 책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전천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책 디자인에 관한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디자이너는 책이 출간되기 전에 먼저 읽는 행운의 기회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북디자인 커버를 작업할 때는 해당 도서의 편집자가 목차, 편집기획서, 인덱스 등에 틀을 잡을 간략 내용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용서의 경우는 책을 읽어보고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설의 경우 책의 분위기를 잘 살려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책을 미리 보지 못하고 대략적인 내용으로만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상당해서, 북디자이너는 미리 출판 시장의 트렌드를 알고 다양한 북디자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북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따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북디자이너로 일을 하려면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 관련 전공을 선택하거나 사설 디자인 학원에서 관련 지식과 기술을 쌓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기술을 쌓은 뒤에는 출판사나 북디자인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채보다는 학교 추천이나 현직 디자이너의 추천 같은 이른바 네트워크를 통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공모전에서 합격한 경력이 있다면 더 유리하다고 하는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북디자이너의 연봉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워크넷의 직업정보 기준으로 북디자이너의 중위가 평균은 3,343만 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보다 덜 받는 북디자이너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한 권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대신 북디자이너로서의 명성이 쌓이면 그만큼 수입도 늘어난다고 하니 무엇보다 재능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자로 독자의 마음을 울리고 여기에 디자인을 통해 독자의 눈까지 즐겁게 만드는 직업, 북디자이너. 출판이 위기인 상황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